이번 시간에 내장 객체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요한 내장 객체들 중심으로 해서 내장 객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이것은 수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장 객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의 주안점을 두셔야 되고 또 내장 객체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내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이번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 있는 데이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날짜와 관련된 기능성을 제공하는 객체예요. 여러분은 이 객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현재 몇 시인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객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트라고 하는 빌트인 객체의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jspd를 클릭해서 이 안에 들어가보면 제가 준비한 예제가 있습니다. 여기 예제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숫자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실행을 해보세요. 우선 new라고 하는 연산자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이 연산자가 하는 역할은 new 뒤에 따라오는 데이트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의 인스턴스로 만드는 것이 new의 역할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이 데이트라고 하는 것을 설계도라고 생각하시고요. 앞에 있는 date1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설계도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트라고 하는 이 설계도에 따라서 d1이라는 건물이 만들어졌고 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트라는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d2라고 하는 건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설계도와 실제로 그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물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설계도에 해당되는 것을 보통은 이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클래스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객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이 d1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스라고 부르고요. 그냥 객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이것 좀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스턴스, 객체 이거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턴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보시면 new date라고 하는 이 객체 이 객체에 2002라는 인자와 1이라는 인자 그리고 18이라고 하는 인자를 전달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인스턴스, d2라는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 new date의 인자로 2011, 1, 18이라고 하는 숫자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d1이라고 하는 저 인스턴스는 2002년 1월 18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에 대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d2라고 하는 것은 2011년 1월 18일이라고 하는 날짜의 상태를 내재하고 있는 인스턴스가 되는 겁니다. 즉 설계도는 그냥 그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이 도면만에 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건물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건물을 질 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그 건물 안에서 사용되는 인테리어 장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계도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런 속성들이 다 포함되면 이제 구체적인 건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인스턴스는 동일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매개 변수를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d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우리가 위에서 만든 인스턴스죠. 그 인스턴스 안에 getPullEar라고 하는 함수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그 함수로 호출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뒤에 있는 것들을 제가 주석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런을 하면 2002라고 하는 숫자가 리턴돼서 이 경고창이 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이 getPullEar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 이미 나타나 있는 것처럼 get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오다. 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그리고 이어는 연도를 가져온다는 거죠. 즉 d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의 연도값을 가져오라는 명령이 getPullEar라고 하는 것이고 저 getPullEar라고 하는 이 함수는 이 데이트라고 하는 객체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인 거죠. 그럼 그걸 누가 정의했냐 그건 여러분이 정의한 것이 아니라 이 브라우저를 만드는 브라우저에서 정의해서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빌트인 객체, 내장 객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사용자 정의 객체를 만들 때는 이 getPullEar에 해당되는 이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d1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했고 이 객체에다가 getPullEar라고 하는 이 함수 이 함수, 그 객체 안에서 사용하는 함수는 보통 메소드라고 하거든요. 이 메소드를 어떻게 제가 알아냈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는 여기 수업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데이트 객체가 있잖아요. 데이트 객체를 클릭하시면 이 데이트 객체에 대한 이 매뉴얼이 담겨있는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이건 뭐 표준 문서는 아니고요. 좀 알기 쉽게 되어 있는 문서라서 제가 링크를 걸었어요. 자 그러면 이 데이트 객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속성과 변수죠. 그리고 메소드가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 메소드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에 대해서 암시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를 이름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통해서도 아주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더 많은 정보는 디스크립션을 보고 그리고 더 많은 정보는 클릭해서 들어가서 봐야겠지만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중요한 힌트는 이 get이라는 것과 set이라는 게 있습니다. get은 어떤 정보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계시고요. set은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객체에 세팅해서 객체에다가 어떤 값을 활당할 때 이 set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빈도수는 낮지만 이 to라고 하는 것은 이 객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상태 우리가 이 객체를 저장할 때 이 데이트 객체를 만들 때는 2002년 11월 18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보유했잖아요. 바로 그런 날짜들이 내부적으로 그 객체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가져오는데 어떤 특정한 포맷으로 변형하고 싶을 때 변형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to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객체에서 객체 인스턴스의 toString이라고 하게 되면 그 객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날짜가 사람이 보기 편한 형태로 숫자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름이 이걸 이제 보통 이 접두사라고 하죠. 이 접두사가 get이냐, set이냐, to냐에 따라서 이 메소드의 성격을 첫 번째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getPullEar을 하게 되면 연도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리고 getHours라고 하게 되면 현재 몇 시인지 그 객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시간 중에서 어떤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 시간, hour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져오는 거죠. 여기 뭐 밀리세컨드라고 하는 것은 밀리세컨드로 초를 가져온다.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레퍼런스를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 레퍼런스를 통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구현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API들 이런 것들을 보통 API라고 해요. 더 많은 API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레퍼런스 없이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게 되면서 점점 더 프로그래밍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영어 보캐블러리 공부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예제로 돌아가서 getPullEar가 어떤 것인지는 이해하셨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제가 실행을 하면 두 번째 거는 d2라고 하는 인스턴스의 getPullEar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을 시킨 겁니다. run을 해보면 2011이라고 나오고 있죠. 왜냐? 이 객체를 이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 객체의 인자값으로 2011년 1월 18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는 2011년 1월 18일이라고 하는 맥락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객체들을 이용해서 자, d1에 해당되는 날짜와 d2에 해당되는 날짜를 계산하고 싶다 시간 차이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d2.getPullEar- d1.getPullEar라고 하고 run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9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조금 다른 API들을 이용해서 이 객체를 제어하는 걸 좀 보여드릴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d1이라는 인스턴스의 시간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set을 써야겠죠. setPullEar라고 하고 여기에 날짜의 맥락을 바꿨기 때문에 이 d1이라는 인스턴스는 현재의 1999년이라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